전설적인 간첩 사건이 있는데요. 1990년대 활동한 이선실 간첩입니다. 이 이선실 간첩은 원래 제주도 출신인데요. 1990년에 최종적으로 북한에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남한 내에서 지하당 구축을 주도한 간첩이었는데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처럼, 통일 일꾼처럼, 진보단체 회원처럼 아주 전문 간첩입니다. 나중에는 당 서열 19회까지 오른 아주 북한에서는 거물로 성장을 했고요. 현재 평양 애국 열사릉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수사기관은 아주 뼈아픈 실책이라고 할 수 있죠. 놓친 게. 해외에 파견되는 간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각각 맡은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세계 모든 나라는 그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더 조금 거창하게 하면 안보바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정보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스파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용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국민들은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아예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상대국에 우리는 사실은 정보기관 사람이지만 외교관 신분을 나가고 나가는 정보요원이다. 이렇게 알리고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건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히 화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너무 감시가 심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정말 중요한 일은 신분을 아예 숨기고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버렉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화이트도 그렇고 버렉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가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고 잡히면 사역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첩보고는 정보가 고용한 쉽게 말하면 정보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에이전트가 자기가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관은 외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보관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이 에이전트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상 이제 정보관이 이제 이 에이전트로 첩보원을 다루는데 가장 좋은 미끼는 아무래도 이제 돈입니다. 돈을 미끼로 이제 쓰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소련의 KGB 같은 경우가 많이 썼는데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이렇게 해서 이제 약점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좀 야비하지만은 그게 이제 정보요원들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파이라고 이제 외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것들은 대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007에 나오는 뭐 제임스 본드라든지 미션 임파시벌에 나오는 뭐 톰크로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국가의 정식 정보관이라기보다는 벌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국가에 속하는 정식 공무원인 정보관은 거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영화 중에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헛금성.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겸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간첩은 조금 달리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든지 해외정보활동을 한다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북한의 간첩은 북한 공작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직간접적인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이거는 오로지 목적이 대남적화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이하게 어느 나라든지 해외정보활동하는데 북한이 뭐 간첩보내는 게 무슨 대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체로 이제 이 북한의 간첩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첫째 이제 직파 간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직파 간첩은 북한 대남경공작기구 소속이고요. 주로 이제 그 남북한 경계선이 있죠.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해양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 직접 짐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신분을 세탁하고 나서 우회로적으로 침투하는 이런 간첩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탈북 주민들이 많아지는데 탈북 주민들로 넘어왔지만은 넘어오기 전에 이미 북한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으로서 위장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직파 간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북한에 의해서 포섭된 과거에 주로 제1조총연 출신 해외동포 간첩 이것도 직파 간첩이다. 이제 범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제 고정 간첩입니다. 이 고정 간첩은 원래 이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북한의 지령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받습니다. 주로 이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북한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기도 하고 지령을 직접 받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살면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그런 사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좀 취약하죠. 접근이 간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다시 포섭돼서 고정 간첩으로 활동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정보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북한은 원래 이제 당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에 노동당 내에 대외연락부, 작전부, 홍일전선부, 35호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남 공작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은 군대로 정찰국이라는 게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각종 대남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첩도 난파시키고 또 뭐 고정 간첩도 포섭해서 활용하고 이런 이제 정보공작 활동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우선 이 대외연락부는 한때는 이제 사회문화부라고도 이렇게 불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공작은 밀봉교육 이런 걸 시키고요. 또 난파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 내 지하당을 구축한다든지 해외공작 이런 걸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1995년 10월에 근거되었던 그 유명한 충남 부여간첩 김동식도 이 대외연락부 소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전부는 남한 내에 주로 이제 고정 간첩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그 다음에 고정 간첩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남 침투 요원을 안내를 하거나 호송을 하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이제 요인을 저격 납치하는 뭐 이런 이제 임무를 맡았는데요. 주로 이제 대남 침투 루트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 장비라든지 간첩용 무기를 이제 개발하고 흔히 이제 무인 포스터를 어떻게 이제 심어놓느냐. 그 다음에 뭐 군사 정찰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이제 대남 테러라든지 요인 암살, 납치평파공작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1998년에 속초에 이제 잠수정 침투 사건이 있는데 요거를 작전부가 주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전선부 이건 보통 이제 통전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대남 선전선동을 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남북관계가 뭐 이제 조금 좋아져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다 이 통전부 소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흔히 이제 뭐 통일일꾼 뭐 이렇게 불리죠. 그 다음에 이제 35호실 요게 이제 대외조사부 이렇게도 불리는데 원래 이제 요거는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인사들을 포섭하고 매수하기도 해가지고 남한에 투입시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제3국에서 대남 사업을 주로 주관을 한 그런 데입니다. 뭐 1977년에 일어났던 그 유명한 윤정희 백근호 부부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78년에는 최은희 신상옥 부부를 납치했던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1987년에 칼 8호 8기 폭파 사건 이런 걸 주로 이제 그 35호실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이제 정찰국이 있는데요. 이 정찰국은 주로 이제 무장간첩 침투 그 다음에 이제 요인 암살이라든지 시술폭파 테러 이런 이제 대남 공작을 줄여버렸고요. 대표적으로는 1968년에 1, 2, 1 청와대 섭격기도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83년에 버마 지금은 이제 미얀마로 됐죠. 여기에 이제 아웅삼 묘소 폭발 테러 했던 이런 사건이라든지 1996년에 강릉 무장간첩 침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군 정찰국에서 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2월에 북한이 이제 국방위원회 산하에 이 정찰총국을 신설을 해서 이 당이라든지 군에 흩어져 있던 대남 공작기구를 통폐합합니다. 그 이유는 김정일이가 이제 김일성보다는 그 통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선군 정치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이제 국방위원장을 맡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 공작기관들도 완전히 자기 직할로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걸 아마 통폐합한 걸로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찰총국 산하에 뭐 작전국 원래 이제 옛날에 작전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정찰국 이게 이제 옛날 인민총참모부에 있던 정찰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정보국이라든지 옛날에 있던 당 35호실 이걸 이제 다 거기다가 통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 대외연락부가 있는데요. 이거는 225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뭐 김정일이가 2월 25일 날 결제를 했다. 이렇게 해서 225국이 됐다는 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각 소속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원체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게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만 이제 직접 직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통일전섭원을 조금 축소하는 형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과거엔 북한에 난파공작원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정체가 드러난 난파공작원 사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간첩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이제 전설적인 간첩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90년대 활동한 이선실 간첩입니다. 이 이선실 간첩은 원래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요. 4.3 사건 이후에 남노당에 가입하고 한국전쟁, 6.25전쟁 직전에 이제 월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북에서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난파되어서 뭐 수차례 이제 서울에도 나타나고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첩활동을 했습니다. 1990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북한에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남한 내에서 이제 지하당 구축을 주도한 이런 이제 간첩이었는데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처럼 통일일꾼처럼 뭐 아니면 이제 뭐 민가협 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진보단체 이렇게 회원처럼 아주 전문 간첩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당 서열 19회까지 오른 아주 북한에서는 거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2000년 8월에 사망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제 평양 애국 열사릉에 이렇게 이제 묻혀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수사기관은 아주 뼈아픈 실책이라고 할 수 있죠. 놓친 게.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일어난 또 다른 간첩사건으로는 1995년에 충남 부위에서 간첩 김동식을 비롯한 두 명의 무장간첩이 내려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 김동식은 바로 이 앞서서 이선실을 월복시키는 데 공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돌아가서 영웅 칭호까지 받고 다시 내려왔던 그런 간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97년에 최정남 강연정 부부 간첩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 간첩을 내려보내는데 북한이 변화가 생긴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주로 이제 북한이 그 남한 출신들을 주로 이제 간첩으로 교육시켜서 내려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영구호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한 실정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주로 내려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거의 많이 이제 죽어버렸고요. 또 중간에 변심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버리고 가족 품에 안기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기면서 북한 출신 중에서 아주 출신 중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공작은 양성기관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남한 실정에 조금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남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난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흔히 이제 새세대 공작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최근에 돌아서 난파시킨 간첩, 예를 들어 직파 간첩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항장엽 암살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은 현역 군인이었는데요. 이름이 이제 뭐 김명호, 동명관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 사람들이 항장엽이라고 원래 북한 전 노동당 비서고 주최사장을 이제 털을 닦은 장본인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망명에 와 있었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항장엽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10년 1월달과 2월달에 이제 각각 따로따로 탈북자로 위장해서 입국을 했다가 아, 그 이제 탈북자들이 들어오면은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정은 신문에 걸려서 발각되어서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9월경에 그 탈북자 중에 박상학이라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으로서는 아주 눈에 가시같은 존재인데요. 이 박상학이를 독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네오스티그민이라는 독침을 가지고 박상학이를 독살하려다가 실패를 한 사건인데요. 이 박상학이를 독살하려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출신의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북한을 이탈해서 탈북자로 와서 자기 이제 신문을 위장해서 대한민국에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을 바로 이제 북한 정찰총국에서 포섭을 해서 암살 지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실패된 뭐 일종의 이제 고척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밝혀진 북한 간첩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달러 같은 이런 이제 그 공작금이 우선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살용 청산가리 앰플들을 대다수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첩은 잡히면 죽어라 이런 지령을 이제 갖고 내려오거든요. 뭐 이유는 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총이라든지 독총이라든지 독침 같은 거 이런 살상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또 자기가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하고 난수표, 단파라디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정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파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망언경이라든지 사진기 이런 거를 들 수 있습니다. 무장간첩 같은 경우는 뭐 실전에서 전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중무장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해상으로 이제 많이 침투를 가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간첩선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을 타고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잠수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려서 또 고무포터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잠수복 뭐 오리발 뭐 이런 것들을 침투용 장비로 활용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간첩활동은 활동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고 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스파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물쇠 따기라든지 신분을 위조하는 거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장을 하거나 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행을 하거나 도청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암호통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간첩활동을 하다 보면은 몸을 숨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몸을 숨기는 은신처를 보통 이제 피터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장소의 지령이라든지 뭐 이제 첩보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자금이라든지 뭐 무기 같은 이런 걸 숨겨놓고 찾아가게 하는 이런 데를 이제 더보크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사이버드보크라는 신종 연락수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곳곳에다가 이 사이버드보크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서로 지령을 주고받고 합니다. 주로 이제 외국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라든지 이 비밀 계정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걸 공유해 놓고 교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당국에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